아아 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에랄입니다 2018 삼마에랄TV 엘렌버그 현대대공중대학 제12판 413페이지 양가로이번에 승진 토너먼트를 보겠습니다 삼마에랄TV 제작자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명록을 추천합니다 내부인공시장이라는 배경내에서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또다른 현대는 승진 토너먼트라는 명으로 가장 적절하게 불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너먼트는 세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육과 승리의 지불합실하며 승자는 상대적인 성과 즉, 다른 경쟁자들의 성과와 비교한 성과를 근거로 하여 설명되며 그리고 포상은 승자의 수준에 집중되며 그 결과 승리와 팩의 사이에 행운이 격한 격차가 존재한다 기업들 내의 모든 승진이 토너먼트의 이러한 정의를 만족시키지는 않는데 이는 주로 포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승진자들을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한 연구는 승진의 2-3%의 임금상승률의 증가와 전형적으로 관련되며 첫 번째 연구는 가장 빨리 달성한 사람들은 나중에도 당연히 가장 빨리 승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주 최고의 지도력이 필요한 직위로부터의 승진은 종종 토너먼트에 대한 설명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미국의 대규모 주식회사에서 자신들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시인으로 선진하는 행운을 의미하는 부사장들은 4반만 달러를 추가하는 소득을 생소득에 추가하여 지급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 보수의 크기는 그것이 바로 토너먼트의 끝에 제공되는 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무엇보다도 만약 한 명의 부사장이 실제로 다른 모든 부사장들보다 그렇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면 이 부사장은 훨씬 이전에 소득이 되었어야 또는 다른 부사장들이 행운 되었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토너 424페이지 몬트의 인센티브 강도를 결정하며 무엇이 소득인 토너먼트가 다뤄져야 할 문제들인가 왕각을 보낸 노력을 위한 인센티브 운동이든지 또는 운동이 아닐지 이러한 토너먼트에도 경기자들은 승리를 위하여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테니스의 위자는 밖에 오르는 모를 위해 다이빌 또는 모래를 함으로써 부상당한 명을 얼마씩 무릎써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 세계에서 부모들은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위해 사무실에서 나가는 일주일을 더 일함으로써 자신들 자녀들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가 있다 만약 자신들이 얻으리라 기대하는 한계편익이 추가되는 위험 불편함 또는 비효용에 추가한다면 경기자들은 추가 노력을 드리기로 결정할 것이라 과설할 수 있다 추가 노력이 만들어낸 한계편익은 승리할 확률의 증가와 승자 상품을 같이 명성을 포함 이라는 두 가지 사항이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도는 이제는 친숙한 문제인 노력이 설출량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계되는가의 문제에 주어진다 예를들어 만약 승리가 대체로 원에 따른 문제라면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여도 성과에 거의 효과를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승자가 받게 되는 상품의 가치는 승리자와 투자들이 가까이 받게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줄어든다 개인의 큰 일생을 추구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려 고안된 토너먼트들은 너무 많은 경기자들이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개인의 기회를 단시 조금만 향상시키는 토너먼트들은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위해서 큰 상품을 필요한다 토너먼트들은 그 분류가치 때문에 또한 상축형을 증세시킨다 자신들 스스로의 논력에 대해 자신이 있고 상품을 탈 기회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통화먼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상진 통화먼트에 진입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사용자들이 판단하기가 없을지 모르는 자신들에 대해 무엇인가에 신호를 보낸다 법무법인텔에서의 선발문제에 대한 문의는 011점을 참고하라 방금에 관한 문제점들 승진 통화먼트를 채택한 기업에 대한 자기 선택적인 표현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자기 선택으로 인한 문제도 또한 존재한다 승진 통화먼트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있고 너무나 많은 위험에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자신들 사랑자들의 이해에 해가 될 수 있는 참가자들을 크롭해주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을 표표하거나 또는 매우 415페이지 경쟁적인 환경에서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가를 단념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여성들은 똑같이 생산적인 남성들보다 통화먼트에 덜 참가하며 여성들의 실적은 통화먼트가 유발시키는 경쟁에 의해 덜 증대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416페이지 토너먼트의 또 다른 의뢰는 상대적인 성과에 기초한 성과연동 보수의 의사와 같이 경계자들이 자신자 스스로의 산실량을 증가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경쟁자들의 산실량을 강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파괴행위가 가능한 것은 승진 토너먼트들이 실제로 조직의 총 삼실량을 간포시킬 수 있다 승진 토너먼트를 유명하는 조직들은 또한 패자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걱정해야만 한다 근로수석의 큰 격차는 토너먼트 경기 중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얘는 또한 패자들은 상대적으로 나쁘게 행동한다는 것을 임명한다 만약 기업이 패자들을 연담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선 경기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경기자들이 패자가 된다 따라서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큰 그러나 경기자들을 공급하기에 충분히 작은 극체를 설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나 승진과 관련된 인센티브 계획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조직 밖에서 생애 작업을 갖는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른 전비적인 사용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성에 대한 적어도 어떤 신호로 보낼 수 있을 때에는 추가적인 문제들을 증명한다 이제 근로자들이 생애 근력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노력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돌리도록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속으로 관심이 걸린다 여기까지 올려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